남현영의 노동계 뉴스 시작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한 2주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 전국의 노동 현장 막 돌아다니고 그러셨어요. 5월 1일 메이데이도 있었고. 메이데이는 강화문에 있었죠. 아까 뭐 버스, 전국적 버스 파업 지금 투표하고 있던데. 네, 거의 대부분이 파업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도 6시 넘으면 최종 집계가 나오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다. 이미 부산, 울산, 광주는 다 파업, 가결했고. 오늘 주로 짚어볼 얘기는 국립대 병원 얘기인데요. 국립대학교 병원이면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각 지역의 이른바 거점 병원. 네, 국립대학 병원. 가장 크고 유명하고 좋다고 알려진 꽃들.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뭔가를 농성을 많이 하고. 그래서 21일부터 파업 예정이다. 그러면 연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파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꼭 파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각 대학병원에 용역 간접고양 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들을 전부 다 공공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2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인천공항인가 가서 취임 후 바로 거기 가서 첫 행보가 그거였죠. 네, 그런데 그것도 거의 안 되다시피 했고요. 지금 만명 중에 1,000명도 채 안 됐고. 아니면 또 자회사 해서 자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런데 그나마 전혀 안 된 부분이 지금 대학병원들이에요. 국립대학병원이니까 여기는 교육부 소속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간접고양 근로자분들은 단 한 명도 0%예요. 한 명도 아직 전환이 안 됐어요. 전기직 전환이.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국토교통부 소속 이런 데는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건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그랬나요? 그런데 교육부 산하에 국립대 병원들은 세워라. 옆에서 뭘 하든 말든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계속 고용기간이 있잖아. 거기 끝나고 나서 3개월, 6개월짜리 고용기약하면서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산대는 17년이나 18년도에 단협해서 정기직 전환을 노주랑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자회사로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용역 줬다. 그거 연구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래서 국립대 병원에서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분들이 정기직 전환은 양 퍼센트예요. 그래서 전혀 안 돼서 4월 20일쯤에 한번 14개 대학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 7일부터 8개 대학 국립대 분들이 산별노조가 3개가 있어요. 민주노총의 의료연대가 있고요. 보건의료노조가 있고 민주일반연매. 이 3개 산별노조를 합쳐서 지금 용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각 대학, 병원 앞에.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고 또 간접고용이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면 다 해고가 되시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고 또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6월에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나 이런 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니까 5월 21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지금은 용성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5월 2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5월 20일까지 5월 20일에 8개 대학원 우선 파업하겠다 했고 14개 대학이 전부 파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8개 대학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부터 파업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일체의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거의 계속 교섭을 해퇴하고 있어서 교섭 성실히 하라고 촉구하는 선도 보내고 그것도 이번 농성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방금 해퇴라는 말 하셨는데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게을리하다, 피하다, 외면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게 법적인 용어라서 그래요. 단체의 교섭을 제대로 안 하고 회피하고 질질 걸거나 성실히 교섭하지 않으면 이것도 부당노동 행위거든요. 해퇴라는 말이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측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측이 어기고 있는 거죠. 사측이. 그런데 공공성이 있는 분야의 노동운동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 기억에 병원이 늘 빠지지 않았고 병원이 투쟁이 제일 오래 가기도 했고 굉장히 들어보면 처절할 만큼 그들의 절규가 왜 병원의 근무한 노동환경이 이렇게 특별히 나쁘고 다른 서울시내 어디네 이런 데서는 정규직 전환하는 신용이라도 내거나 국회 같은 데서는 바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럽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병원장들이 배짱을 부리는 겁니까? 더군다나 국립대 병원이잖아요. 그럼 나라 정책에 누구보다도 먼저 호응해야 할 곳인데 왜들 이래요? 4월 30일, 그동안 교육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4월 30일 날 교육부 장관이 여기 공공직, 공공부문에 정규직 전환이 너무 비율이 0이니까 해라, 성실히 해라. 공문은 하나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고 실제로 그런데 다른 공공부문에서 시용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신용인 게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퍼센트는 별로 없고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도 코렐비티, KTX 그쪽도 거의 안 돼서 지금 파업, 농성 이거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하청을 주게 되면 병원들이 모든 병원들이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받아요. 경영성과라는 게 결국 이윤이잖아요. 이유를 어디서 얻냐면 이런 비정규직, 하청 이런 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을 해요. 임금 줄이기를 통해서 단기 성과를 낸다. 그래서 경영성과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나라 정책이 지금 전혀 먹히지 않고 A트랙, B트랙 따로 놀고 있다. 따로 국밥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고용 정상화하고 비정규직들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잠깐 시청자분이 지금 올리신 질문 하나 이 얘기하고 딱 맞으니까 여러분들도 남현영 노무삭계 노동 관련 이런 거 꼭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김은주님께서 질문하시기를 국립대 병원이면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줄 텐데 왜 이러는 거죠? 지금 공공부분들이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하는 게 발전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한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KT도 사기업이라서 거의 공기업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다 하청줬잖아요. 그게 지금 모든 구조 자체가 실제나 정규직들이나 기관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성과를 얻는 게 아니라 하청주고 하청주고 해가지고 거기서 경영성과를 얻어요. 그다음에 그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공공장들의 인기도 보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지금 김영균 사건 때 발전 노조 같은 경우에도 서부 발전소 이런 경우 하나도 정규직 전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기업의 자회사잖아요. 자회사가 또 하청을 주는 거죠. 결국은 인력 주요 짝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삼성도 그렇고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이윤이 나는 것들을 보면 다 지금 직접 고용만 가지고 이원을 내는 기업들은 거의 없고 지금 기업의 보유금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원래 또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는 하청의 하청들은 지금도 20년을 다니던 30년을 다니던 최저임금이에요. 어저께 시청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진단이라고 하는데 정승일 경제학 박사가 나와서 한국경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마침 어제 했던 얘기에 지금 나온 얘기가 상당 부분 있었어요. 민간개협에서도 전문경영인들 임기가 이사들 임기가 1, 2년으로 짧으니까 단기간에 자기 재임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저 눈앞의 것만 바라들 본다. 그러는데 긴 계획을 못 세운다. 그런데 민간개협은 직접적으로 뭘 나라에서 재질을 하거나 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됐고 또 언제까지나 관치경제로 갈 수는 없는 건데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한쪽에서는 고용 정상화 이거를 하지만 실제 경영필드에서는 완전히 도회시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공항공사 비정규직이 1만 명인데 지금 된 사람이 한 천명도 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도 거의 무기계약직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나머지 분들은 자회사에서 자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회사랑 본회사랑 또 임금이나 이런 것도 차이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고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 지시가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거였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 앞서고 그다음에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려가지 못한 것 같아요. 선언적인 구호적인 차원에서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럼 각 소관 부처에서 이것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행정 업무를 각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나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나 어디도 여기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데가 안 보여요. 특히 제일 가슴 아픈 데가 고용노동부가 여기가 열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고용분지 노동분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노동부 떼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 측은 비정규직이 1,100만이잖아요. 며칠 전에 아마 이제 비정규직 그만 라는 단체라고 민주당청에서 설문조사하신 거 보셨죠? 처음에 이 정보가 들었을 때 90%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분이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 설문조사에서는 89%가 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2년 전에 비해서 180도 역전됐네요. 바뀐 거죠.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개선된 것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분 며칠 5월 1일 날 매일 될 때 대통령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파텍, 콜텍, KTX 성분 다 장기 노동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구조나 시스템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쌓은 거잖아요. 쌍용자전차 10년 넘게, KTX 12년, 콜텍 13년 거의 다 10년째 쌓아서 그것도 홀존 합의수만 받았어요. 지금 파텍도 합의 이해가 안 하고 있거든요. 430일 넘게 목숨 걸고 쌓았는데 합의 산정서에서 그들이 진작된 게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부분을 그냥 정말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노동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정보가 움직이지 않아요. 시스템이 안 움직여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고용구조에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재벌 몇 개, 열 개 재벌이 거의 부위에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영업이든 일반 국민들이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경사노위 이번에 세 개 단체 빼고 세 개 단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단체 여성, 청년 빼고 자기네끼리 합의해서 넘어가겠다. 이거 바꾸겠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가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의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통과가 안 되거든요. 탄력근련소 문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탄력근련소 문제가 경사노위에서 해결이 되면 그게 넘어가면, 의결되면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국민은 대기업의 정규직 변호사는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몇 번 빼놓고는 정말 일반 회사나 근로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탄력근련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게 통과돼서 이게 법적으로 탄력근련소제가 6개월 1년 단위 된다면 저희 자손들한테 엄청 큰 죄를 짓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호하고 정책하고 항상 엇박자예요. 제가 이렇게 남현영 노무사를 뵐 때마다 직업으로서, 전문 직업에 별리사, 법무사, 변호사 등등이 있듯이 직업인으로서의 노무사의 전문성도 물론 느낍니다만 활동가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느끼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오셔서 현장에 생생한 것을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도 찍어서 보여주시고 우리 프로그램에 마치 기자처럼 열심히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오실 때마다 생생한 소식만큼이나 프로그램이 끝날 쯤이 되면 참 답답하고 아쉽고 힘든 게 사업장 명칭과 이런 것만 바뀌었다뿐이지 늘 결론은 한 가지예요. 고용노동부는 제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다음에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노동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공기관들의 장이 노동정기, 노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저열하니까 대통령이 그냥 때에 맞춰서 뭐라고 말을 해도 그때 잠깐 뿐이고 나아지는 건 하도 없다. 이 얘기는 늘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공적인 부분에서 뭐가 이렇게 나빠지고 그러면 이게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도 저렇게 하는데 지금 나머지 우리 병원이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병원에 가시면 앰물란스 기사분들, 사무부수, 간호수, 실제로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은 거기에 정규직은 간호사, 원무과, 의사 말고는 거의 없을 거죠. 거의 7, 80%가 다 외주예요. 그러니 앰뷸런스 기사들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제대로 운전 못하고 아, 그 앰뷸런스도 외주 준 거니까? 거의 다 외주예요. 삐뽀, 삐뽀 그거? 네, 거의 다 외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외주와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분들이 최저임금 받았고 일하시면서 업체만 계속 바뀌면 딴 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거든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군요. 대한민국만큼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가 전 세계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분 질문이 왔네요. ASD123님 고맙습니다. 공기업 평가에서 구조조정, 특히 인력 관련해서는 제외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자체가 경영성과에 들어가는 거라 영업이익이 경영수가 되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을 얻으려면 실제로 공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아직도 호봉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호봉제잖아요. 연봉, 서열의 연봉에서 계획서 임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 제가 보니까 호봉제를 보니까 제일 1호복하고 23호금이면 연봉 차이가 거의 3배, 4배 정도 나거든요. 쭉 올라가니까 한 2, 30년 근무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은 2, 30년 근무해도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에서 3, 400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임금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하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성과라는 게 거의 이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ASD 이 시청자님의 질문은 공기업 평가에서 구조조정 특히 인력 관련해서는 제외한다는 게 정부 아마 기재부, 기획재정부, 공기업관리주무부처가 기재부니까 기재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남 노무사님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장부상의 이익 인력을 박근혜 정권 때 저성과자 해고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업을 했었을 때 그런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빠졌지만 경영성과의 가장 큰 부분은 이윤인 거죠.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그나마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셨지만 정말 제가 볼 땐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히 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해서 대천명을 했으면 그 원칙은 어느 순간에도 일단 지켜지는 게 원칙이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때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라는 타임테이블 시간표 같은 거라도 설정을 해놓고 노동자들에게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평가하는 정부기관에도 이렇게 알려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돈을 잘 버는 몇몇 공공기관과는 다른 특수성도 좀 감안해라 이런 소통이 되면 적어도 노동존중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때 가서 대통령이 언제 한 번 무슨 말 하면 막 움직이는 척하다가 이렇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개월 지나서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느끼는 허탈함은 그럼 왜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정규칙 노동자분들이 89%가 이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은 기대할 게 없다 그게 며칠 전 2400명인가 정도 설문조회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부분도 공공부분이지만 공공부분이 그렇게 굳어지다 보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뭘 고치려고 해도 공공부분 자체가 그렇게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도 기관제 선생님도 엄청 많잖아요 모두 시간 강사 정부가 그걸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주도까지는 아니지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관제 선생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간제 선생님들까지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교육이나 의료나 그 다음에 철도 공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윤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그 다음에 진로품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청 하청해서 비정규칙 공공 서비스가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갈까요? 저는 이 정부가 정말 국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하고 정보로서 서비스를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 만드는 게 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또 복지 제도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좋은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기관제 선생님들 2년마다 계속 학교 옮겨 되고 그런데 거기에 담임주고 이런 분들 다 기관제 선생님들한테 과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교육부도 건설부도 국토부도 국토부도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 생명을 이원에 먼저 추가해서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병원 갈 수 있는 건데 그 병원 갔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 못 받고 이렇게 되면 그 표현은 고소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저 누가 아프고 그러면 집안에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시켜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실 좀 알아봐봐 뭐 이러고 막 그러는데 막상 그 유명하다는 곳에 가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오죽해야 파업까지 목전에 두고 있으니 그 병원을 찾은 또는 입원에 있는 환자나 입원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란 매우 힘들고 힘들죠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용역 운전하시는 분들 용역 그다음에 사무보수, 간호보수 용역인데 실제로 내가 여기에 정을 붙이고 전문성을 키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업체 바뀌면 또 다른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삐뽀, 삐뽀 앰뷸런스도 용역 엑스레이 기사분들도 외주주도 많아요 웬만한 건 다 떼내버리는군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딱 세 군데 원무과, 간호, 수간호사님하고 병원, 의사 병원장도 외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세 파트 빼놓고 다 외줄 거라고 일반 웬만한 병원들이 많아요 아까 질문 주셨던 김은주님께서 굉장히 참 통렬한 아픈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라서 관성대로 일하는 게 아닐까 싶다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아서 적폐 세력을 몰아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닌가 관성에 빠져 있다 지금 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부분 동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쭙죠 지난 연말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고 우리가 겨우 이 정도인가 그러면서 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그 난리를 치렀는데 화력발전소 업계 그 뒤로 좀 달라집니까? 사람 뽑는 구조부터 시작해서 2인 1조라거나 근무 환경 이런 것들 거기야말로 산업자원부 통해서 국가 독점기관인 한전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국영기업이죠 근데 거기 서부발전은 빠졌어요 더구나 그다음에 원청한테 원청회사의 산업안전재해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원청에 원청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가 그냥 자회사거나 하청이면 상관이 없는데 재하청부터는 그러니까 한전은 전혀 책임질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현재 그 법 자체가 반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개정안이 또 그렇고 그다음에 그게 해당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 두 사람씩 학원에 있지만 인력의 보충이 거의 안 됐고 거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철도도 그렇고요 지금 저번에 철도에서 나온 문제도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14시간 15시간 근무는 들고 지금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또 투입하게 되고 재하청금지법을 만들고 한 번만 원청 그러니까 한전에서 필요한 것은 한 번만 원청을 주게 하고 하청을 주게 하고 그 하청에다가 하청업체에 충분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노동환경을 제대로 준수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해법인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제일 해법이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몇 번의 하청을 거치든 간에 똑같이 일을 했으면 똑같이 임금을 주게 되면 굳이 재하청을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원청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가 800 그런데 하청, 하청은 기본급 겨우 연정수당 받아서 생활할 정도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듯이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을 줘라 라는 게 가장 심플하고 딴 나라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청이든 재하청이든 정규직이든 비중이든 갈등이 없는 나라들이 호주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기간제나 프로랜서나 이런 분들 훨씬 더 돈을 더 받아 그것까지 보실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하청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노총 등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에서는 그것을 정치 의제화해서 법제화하는 곳에 총력을 모으는 것밖에 없겠네요 명문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명문상만 그런데 계약관계라서 우리는 이것밖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영역주는데 우리는 100만을 받아서 이것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일하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돼버리신 거죠 이거 참 묘한이 없습니다 언제 저기 노동 관련 문제 때 정승일의 경제진단에 두 분이 함께 나오셔서 아니 아니 그 왜냐하면 저희들은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대안이 중요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사실 여기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 제가 너무 보기가 답답하고 안쓰럽고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1,100만이에요 그런데 기간제는 기간제법에서는 인감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차별이 그런데 하청은 차별을 해도 3분의 1의 금액을 똑같은 일을 했는데 3분의 1의 월급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법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제가 차별금지법처럼 하청나 영역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동림도 동림도 동림도까지 안 가더라도 많은 하청업자들이 뭐라고 써야 하죠 우리는 쟤네들이 60%만 받아도 좋겠다라고 써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 시청자 질문 하나만 받고 오늘 코너도 마무리하고 저희 손소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행 스케치님께서 막 6시 돼서 질문 주셨는데요 잘 들으시죠 하청, 재하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이 문제인 건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탄력근로제는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장근무를 안 하는 곳이면 상관이 없어요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수당이 1.5%가 발생을 하는데 탄력근로제는 52시간 넘어서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요 기본적으로 하루 52시간 근로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청, 재하청이 제일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 하청업자들은 임금이 워낙 적으니까 연장순을 통해서 간신히 그걸 메꾸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고 중소기업 열악하잖아요 중소기업, 대기업 몇 개 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국민이 다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활발하게 질문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현영 노무사님에게서 늘 생생한 얘기를 듣는데 해법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꾸만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현재 노동정책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는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어쨌거나 나와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